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옴매 좋은 것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 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강추위가 밀려온답니다 영하 19도까지도 내려가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워지면 마음까지 추워지진 않습니까? 아니 오늘보다 더 춥단 말입니까? 위축되진 않으세요? 더 춥돼요? 아니 빙하 입장에서도 이건 견디기가 어려운 추위입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추위에 잘 견디실 것 같은데 화상이 필요하네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터지면 그 부근에서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재해가 잇따라겠죠 화산에 따라서 그건 대안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추워질지도 모르는 시간 힘내서 더 날은 춥더라도 우린 뜨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화산이 준비하신 첫 번째 소식 듣기 전에 준비된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의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정인이 소식이네요 일단 가슴 아픈 얘기인데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나요? 네 이번에는 정인이법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시국회 1월 8일 종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졸속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을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 법안 중에서 주로 아동학대치사라든지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자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는 처벌 강화 쪽이 많은데 처벌 강화는 사실 범죄율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재반 법안들이 마련되는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의 어떤 비밀이 과연 뭘까? 앞으로 정인이법이라든지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이 잘 만들어지게 하려면 입법 공장이 다시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 공장? 네 공장이 가동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죠? 아 그 얘기 우리가 차차 듣기로 하고 왜 국회가 입법 공장이 돼버렸는지 이걸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점점 더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수는 늘어왔습니다 19대 국회를 보면 초반에 7개월 동안의 법안 발의만 따졌을 때 19대 같은 경우는 2716건 20대 4258건 21대 이번 국회죠 6463건 일평균 29.9건 약 30건이 발의가 된 거라서 4년 동안 한 4만 건 정도가 발의될 거다 이런 뉴스까지 4만 건 21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인이 사건을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이번에 처음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게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공분을 하고 인터넷 SNS에 분노의 글들을 올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정인이 챌린지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분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떤 법안으로 막 만들어지고 이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됐느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그럼 이 법안을 와 쏟아내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는 핑계로 또 우리가 현실을 또 외면하는 그런 결과로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입법 공장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법이라는 것은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죠 그러나 법은 최소한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지켜보자 하는 최소한의 어떤 규범을 정해놓은 게 법이지 법이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을 한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발의를 해놓고 신경을 안 쓴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했던 거죠 심지어는 머니투데이 더 300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법안을 공동 발의를 같이 해놓고 표결해서 반대나 기권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경우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뀐 경우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자신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해야겠다라고 마냥 고집할 수는 없는 거겠고 두 번째는 다른 법령이라든지 다른 조건들이 달라졌을 때 이 법은 통과 안 돼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의원들은 뭐라고 해명하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나마 합리적인 해명을 하는 쪽이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사학연금의 공매도 금지를 법안으로 발의를 공통으로 같이 했는데 이게 원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랑 시리즈로 묶여있는 법안이었는데 하나만 올라와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권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사학연금의 공매도 금지를 발휘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금융 투자를 하는데 아마 공매도에 대한 첫 번째 위험성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에 대한 반감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발휘한 게 아닐까 지금 이걸 보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원래 발휘한 의도가 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법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례입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추구하는 그런 법안을 공통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했거든요 표결 때는 왜냐하면 강원도가 원자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지역적으로 반대하는 이거 정치의 민낯입니다 민낯 이런 이중성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강원도는 좀 핵 문제에 민감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빠지는 것이 더 나았겠죠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런 이유 말고 단순 실수로 반대나 기권표를 눌렀다라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혹시 김종대임 씨께서도 20대 국회에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기권 눌러다 아주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양심범이었으니까 실수는 아니에요 실수라고 하길 바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찬성을 눌렀는데 반영이 안 됐거나 법안들이 워낙 많이 연이어 통과돼서 실수를 했다라고 했고 어떤 의원은 정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결과가 어차피 뒤집혀지지 않아서 정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표결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직권을 했지만 찬성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표결 시스템에 따르면 오작동이라든지 몇 가지 이유에 한해서 요청을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원은 정정 요청을 했는데 국회 직원이 안 왔다라고 밝힌 의원들 이건 좀 믿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막 법안이 하루에 수백 건씩 통과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법안 다 모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의원 누르는 거 보고 그냥 눌러요 그럼 그 의원은 누굴 보고 누르는 것이죠? 아니 이제 처음에 원내 지도부가 쭉 다 이렇게 주도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르겠거든 자료도 안 갖고 들어왔고 그러면 같은 당 의원들이 시뻘겋게 떠 있으면 파란색 찬성 누르고 시뻘겋게 떠 있으면 얼른 반대 누르고 그리고 자기가 뭘 눌렀는지도 몰라요 정교 올려, 공교 올려 이런 거군요 파랗고 빨간 거는 표결 현황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판에 떠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아주 편해요 단순 노동 부럽습니다 본인이 그만두셨다고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사평론가 어렵습니다 이거 편한 지급 아닙니다 시사평론가 국회의원보다 어려운 직업이에요 아주 고난이 돕니다 이거 월급을 더 줘야 할 텐데 이런 배경과 원인 저는 이걸 입법 공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게 법안 발의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크게 번졌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글자만 바꾸는 거 이를테면 당해라고 돼 있는 것을 해당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괄 계정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껀껀히 하죠 껀껀히 다 해가지고 건수를 올린다거나 일몰제 연장법안 이런 것들 폐지법안 사문화된 거 폐지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건 사실 행정부에 맡겨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끼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영끌발이죠 영끌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마시 입법이라고 해서 의원들끼리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것 좀 해줘 하면 보좌관한테 도장 받으러 오는 이런 문화들이 또 있는데 시민단체 평가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량 평가 건수로서는 세는 게 많기 때문에 정성 평가를 할 역량이 안 되는 그런 문화들이 또 한 몫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 얘기해 주신 그런 실효성 없는 법안이 실제 통과되는 법안의 거의 절반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문제는 정인 입법 정말 이번만큼은 국회가 제대로 밥값을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내용인데요 이번에 처벌을 강화한다 이거 말고 다른 내용들을 보면 보호 아동 같은 경우 신속한 가정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정 보호 원칙이? 이게 자칫하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학대 행위자와 당연히 격리 조사한다거나 또 아동 건강 검진 시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발의된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이것만 체크를 해도 국회가 평소에 공부를 했는가 이게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이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필수 근무 기간 규정을 해둬서 전문성을 제거한다거나 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설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해서 규모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공부를 잘 했는지 이것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이 정인이법의 향방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사실 법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법안을 만드는 거 이상의 사실은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여론화를 해내고 거기서 의미부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구현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바로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문성 제고라든지 감수성이 어떤 제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전문성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보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감수성을 키우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가 또 같이 갖춰져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사실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슬프고 이런 감정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활용하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어떤 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도 보여주기식으로만 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오르신 말씀 많이 하세요 저도 칭찬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빙하가 준비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이란 뉴스의 비밀 김종대에게 물어봐! 또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걸 묻습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재 시간 4일에 걸프해역 입구인 호르무주해역에서 한국국적 배를 납포를 했는데 이게 해양오염이 의심된다 이런 이유라고 이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이란 대사를 초취하고 청해부대를 급파해 갖고 임무수행을 하게 시킨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김종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오염이라는 게 이게 공해상에서 무슨 기름을 방류한다든가 화학약품 뿌리는 거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제해양협약 위반이에요 그럼 이란은 왜 해양오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진실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혁명수비대 측은 이 배가 해양환경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 외무부도 이게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선사 측은 이게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배고 이 사실은 이란 측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납포 이후로 내세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과거에도 사실 이란이 이런 사례를 들어서 납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란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헤업에 가는 병목지점 여기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배, 일본배 다 공격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 차례가 한국이라는 소문이 살살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실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작년 1월에 우리가 페르시아만이 작전구역이 아닌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만으로 확대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란 대사가 항의 방문하고 서울에서도 난리 났어요 그건 이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목일 것도 같은데 지금은 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게 또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동결된 자금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한국하고 이란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국의 은행 두 곳에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동결돼 있다 그래서 이란의 은행들은 원래 한국하고 거래를 할 때 원래 원화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에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이 초가지급 준비금 형태로 맡긴 3조 원이 있고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에 한 7조 6천 원 정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10조 원 가까이가 지금 이란 자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미국이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게 이제 동결된 상태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남의 나라 특히 현금성 자산을 동결하면 아무래도 예민해지죠 미국이 또 제재를 자꾸만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든지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주로 북한에 관한 얘기인데요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또 띄우십니까? 즉 이 자산동결은 그런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 오바마 대통령까지 거치면서 길게 이어져오던 거거든요 때만 되면 이란 돈이 우리 은행에 있다는 얘기가 사실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최근에 이란이 했고 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마침 이란 방문이 예정돼 있던 시점에 거기서 우리 선박인 나포대는 이 일이 터졌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란은 처음에는 이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우리하고 인도적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를 해서 백신을 받기 위한 이런 자금으로 우리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걸 백신 대금으로 입금해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란의 걱정은 뭐냐면 이걸 결국 코백스 퍼실리티에 돈을 넣으려면 원활한 달러화로 환전을 해야 되고 그럼 미국 은행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돈이 동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1차관이 10일 날 이란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백신 구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중요해 보이지만 또 핵심은 이란과의 핵합이라고 있는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또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이런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김종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 해석이 더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는 것이 이란 당국은 우리가 이란하고 금융거래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을 제재하는 미국에 찾아가서 한국 이란 금융거래는 풀어달라 우리는 이란이 필요한 나라다 이걸 계속 설득을 해왔고 실제 그렇거든요 이란 가서 건설도 하죠 또 이란이 한류의 본산지예요 중국 아 그렇습니까? 중동에서 아 몰라 김수민 평론가님은 아셨나요? 뉴스와사님은? 네 아 그래도 저만 몰랐군요 아는 척 지금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연속국이 DVD가 엄청나게 팔리고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이란은 어쨌든 밀접한 관계인 것이고 또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문제나 이런 것들에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란산 원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하고의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계에서도 이라크 파병 때와는 다르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신문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파병이라든지 제재라든지 결국은 이게 한미동맹의 연장선의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뭔가 다시 모색해보려는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이란의 어떤 계획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바둑과 중국의 오목이 부딪히는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바둑과 오목이 미국의 바둑이라 하면 인도양 태평양 전략 중국의 오목이라 하면 1대1로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란하고 중국이 잘 되면 석유를 내륙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을 좀 괴롭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의 차이는 중동 문제에 대한 자세 이런 것이 다를 수 있고 바이든 또 중국까지는 포위를 하더라도 이란은 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선택의 국면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가 한 게 이란 핵합이었고 그때 이제 제안한 게 우라늄 농축 정도를 제안해 놓은 거잖아요 3.6%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정도를 이란 핵합이 전 수준인 2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개한 바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연결된 사건인 거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지금 분석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역시 김종대의 말을 또 들어봐야 돼요 아 참네. 진행자라서 많이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해 주십시오 이란의 핵포괄적 공동계획이라는 협정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거는 다자간 협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참여하든 안 참여하든 유지되는 규범이에요 아직 깨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레인이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암살당한 지 1년 1주기가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란이 독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이럴 때 주변에 도는 소문은 뭐냐면 미국은 직접 건드릴 수 없고 쓰리쿠션 당구용어로 만만한 상대를 하나 골라서 그게 우리다 그게 우리다. 이게 한국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공격받은 적이 없지만 영국,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얻어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지금 이거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업으로 간다는데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지금 이란 영토가 호르무즈 해업에서 전부 미사일포가 아주 득실득실해 아 무섭습니다. 거기에 배 한 번 척이 가서 어떡하냐고 외교적 해결책을 이제는 모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정규군이라서 정규군이에요. 여기는 국가입니다 뭐 해적 진압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배 한 척이 가서 자극하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고 영국, 일본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까지 갔잖아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앞으로 더 바빠질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 가는 최종권 차관에게 또 1차적인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겠네요 김종대 MC의 핸드폰도 바빠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다 알고 계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최종권 차관하고 통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소식은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어제 제가 신년 운세를 본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운세를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민주당 선두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글쎄 이 두 분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신년 초에는 명확히 특징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들고 나왔기 때문에 좀 치고 나가는 분위기였고요 이번에 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양쪽에서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진정이 되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때를 놓칠세라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다라고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다소의 의외성 예전에 선별지급 쪽으로 무게를 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나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한 셈이 되겠죠 아하 재난지원금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할 말을 했다는 얘기고 단지 이낙연 대표가 조금 의외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이렇게 태도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두 사람의 스타일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중도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낙연 대표는 내가 가야 중도와 만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책적 중도화 그리고 급진적이지 않아 보이는 태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재명 지사는 내가 튀어야 중도가 온다 나한테 그래서 더 선명하게 나가는 색깔을 더 뚜렷히 해야 중도층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다가가는 전략이고 한쪽은 끌어당기는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고요 두 사람이 한 명은 당대표가 한 명은 단체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리더십 차이가 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대표는 맏형 스타일, 대표로서 그리고 단체장을 호남에서 했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하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에 맞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가다듬어 왔거든요 역시나 맏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맏형 스타일 이재명 지사는 좀 아웃사이더 스타일이고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내가 지금 집안에서는 크게 알아주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 가출한 둘째 이미지예요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첫째는 책임감이 강한데 둘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약간 좀 삐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죠 삐딱한 면이 있다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켜줄 사람은 나냐 이런 자부심이 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경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낙연 대표 별하별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언론인도 했고 정치인도 했고 단체장도 했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단체장 3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국회의 어떤 여의도라고 상징되어지는 그런 질서에는 좀 덜 길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걸 거쳐보지 않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또 줄 수도 있겠죠 제가 두 분의 명확한 공통점은 압니다 계속 틀린 점만 얘기하시는데 두 분 다 막걸리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두 분한테 다 얻어먹어봐서 고급정보네요 막걸리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썩 공통점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밥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옥수수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이 정도는 돼야 공통점이 아닐까 이낙연 대표는 막걸리 따르면서 설명이 깁니다 이게 뭔 막걸리라고 저는 그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막걸리는 재난지원금으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부상 때문에 두 분 지지율 답보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장성이 일단 막혀있는 것이 중도층하고 민주당 사이에 괴리가 좀 심해져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회를 해야 되는 것이 올해에 이 두 사람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의 신년운세를 마지막으로 보자면 화위부동이다 화위부동 이씨끼리 화합하여 부동의 선두를 지켜야 한다 화위부동이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양쪽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겹치지 않으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무너지면 이재명 지사가 1등이 돼서 정부 불만층에게 앞장서서 돌을 맞아야 되고 이재명 지사가 무너지면 친문층이 분화하면서 이낙연 대표도 흔들릴 수 있다 제3후보한테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쌍두마처럼 계속 나가는 게 윈윈 전략일 것이다 서로에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 의존관계라고 불러야 될지 적대적 의존관계는 아니고 그렇죠 같은 당이니까 경쟁적 의존관계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